대관력이 농가으로 가장 낮은 기온도로 떨어졌고요. 해가 된 지금도 영정 기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샘간지방은 그곳만 가을 없어도 추운 날씨인데요. 낮에는 서울과 대구, 광주가 21도로 오늘도 낮에는 5도로 보겠습니다. 대관력도 낮기온이 19도로 기온 차이가 끊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기쁘게 불면서 한 동안 생활적으로 매탕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주말이 동시에 생산력으로 풍덩이 떨어지겠는데요. 본격적인 기온은 올해 예상됩니다. 목요일에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주말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지방이 비가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시선 집중 날씨 좋고 유진이었습니다. 시선 집중 날씨 좋고 유진이었습니다. 강남구청 목표 2. 성장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